난 오늘도 편지를 써 여전히 너에게선 아무런 걱정도 가지 못했지 그래서 오늘도 난 혼자서 이렇게 웃고 있어 어쩌면 이렇게도 잘 나올까? 정말 남들 관심이 없는 걸까? 그런데도 내 마음은 끝없이 너에게 향하고 있으며 내 사랑,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죠?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만 생각해 만약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미치도록 뜨거운 열병인 것 같아 사랑은 한숨으로 만들어진 연기라서 그 연기가 거치면 사랑은 연인의 눈 속에서 반짝이는 불꽃이 되고 그 연기가 자욱하면 사랑은 눈물로 가득 찬 바라가 되지 그게 아니 뭐겠어? 가장 분별있는 미친 짓이고 숨숨을 전했지 신선한 이슬에 눈물을 더하고 구름에 흥을 더하니까 깊은 한숨을 쉬며 신나는 그 친구는 빛을 피해 슬그머니의 짓으로 들어와 자신의 개방에 맺고 장군을 낳아 찬란한 빛을 맞고 낮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 친구들 말해 너 이유라가 예 베보이요 사실은 말이야 난 한 명짜대로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그 로다니 에이 베보이의 엄청난 미인들과 저런 시간을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거기 가서 빙크 뜨고 비교해 보자고 내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저 태양도 천진창조 이후로 그런 미인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래 가자 근데 난 너가 말하는 그 여자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즐기러 가는 거야 Yeshua Yeshua 예